겨울밤이 아직 차가운 오늘 사랑하는 형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형님들과 헤어져야 하는 마음은 정말 섭섭하지만 더 넓은 세상과 더 월풍을 연애한다고 원히 축하합니다. 우리 과연 어린이집 매달 형님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코시를 심었던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었던 길 모두 다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언제나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재롱돈이 저희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총님들, 우리에게 정말 무언직스럽고 자랑스러운 형님들이었어요. 3년이 지난 지준 자랑스러운 형님들을 거냥 어린이집에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거냥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우리 동생들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거냥 어린이집을 한껏 빛내주세요. 우리들도 성님들을 공부하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는 것인 거냥 어린이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안녕히 가세요. 2021년 2월 24일 성대방에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